Q. O.C.N. 더 바이러스 OCN 더 바이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주영 역을 맡은 유빈입니다. 여기는 세트장입니다. 촬영 마치고 오늘은 세 번째 세트장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선배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해서 처음 하는 연기 버전인데 그래도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바이러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